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여하튼 그래요. 제가 이거를 쭉 다 보고 처음에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야, 자꾸 꽁꽁이 꽁꽁이 이러는데 혹시 얘 네 아들이냐? 왜냐면 사실 인간 예전에 결혼 전제로 만난 여자가 있었거든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헤어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싶었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그 여자랑 그냥 사고친 줄 알았어요. 즉, 폭을 주고받은 여자도 같은 여자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래요. 그때 그 여자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는 예전에 내가 아는 형한테 소개를 받았던 여자야. 그냥 애 딸린 이혼녀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애 딸린 이혼녀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건데 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러는 거냐 이거죠.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카톡을 다 보고 나서 그래 다 봤다. 이제 한번 지껄해 봐라. 뭐라는지 드러나 보자. 이랬더니 그 한 20분 사이에 지 나름 생각을 정리했나 봅니다. 표정이 갑자기 당당해지고 마치 뭐랄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떳떳해. 이런 개뻄뻑한 얼굴과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진짜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아 물론 그 대화 내용만 보면 네가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네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너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나는 말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만큼은 부끄러운지 절대 안 했다고. 아씨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그냥 내가 가지고 논 거야. 이혼이 아니야 이혼여. 절대 사귀인 거 아니다. 이거는 그 여자도 인정하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왜? 내가 하는 말 못 믿겠냐? 지금 어떻게 당장 통화시켜줄까? 이랄지. 뭐라고? 사귀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럼 사귀지도 않으면서 같이 산다 어쩐다 사층집이 어떻다 좋았다 이건 뭔데? 어? 어서 그 뚫린 아가리로 설명해보라고. 아이씨 그냥 한 말이라고. 야 생각을 해봐. 만약 우리가 진짜 같이 살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같이 살았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저 여자가 했던 말이야. 봐봐. 나는 정말 진심이냐 묻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딱 빼놓고 이 여자만 쓰레기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더라? 자기랑 같은 회사 형한테 이 여자의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기가 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합니다. 이러더니 왜?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어? 그 형 지금 당장 통화시켜줄까? 얘기 들어볼래? 이러고는 계속 이어지는 미친 개소리의 향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잘랐습니다. 야 장난하냐?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뭐가?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네가 설명해봐.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자. 정말 미친 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당당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 이거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이랬더니 그 여자한테 한 건 잘못이지만. 즉 자기가 데리고 놀았다는 거. 그건 잘못이지만 저한테는 절대 아니래요. 내가 말이야. 너 오해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왜 말을 안 믿어? 이런 말과 더불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 됐고. 니네 둘이 잤냐? 이랬더니 바로 정색을 하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씨. 자긴 뭘 자. 우린 아직 만난 적도 없어. 이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가관입니다. 제가요. 지랑 사귀는 걸 지난 한 달 동안 확실히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 못 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기한테 확신만 줬다면 그 여자 진작에 끊어냈을 거래요. 진짜 이 얘기 듣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다 여겨서 뭐라뭐라 시부름거리는 거 다 쌩까고 그래 인간아. 뒤통수 빨리 쳐줘서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인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러고는 그냥 나왔어요. 그 5만원짜리 샤브샤브 세트 지 혼자 잘 처먹고 나갔는지 그건 의문이네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손발이 떨리더라고. 이대로 운전하고 집에 왔다거나 정말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집에도 한참을 못 들어가고 서 있었는데요. 이때 엄마가 전화로 아이고 그래 오늘 A 잘 만난 거야? 제가 엄마한테 엄마 어쩌면 A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한 번 아니면 절대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자식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차단했죠. 근데 아무리 차단해도 하고자 하면 연락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긴 지도 인간이고 납작이 있으면 감히 할 말 따위 없겠죠. 이게 뭘까요? 원래 그랬던 놈인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걸까요? 여하튼 어제는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를 여자가 아니라 친구로서도 본 게 맞는 건지 그냥 데리고 논 건지 아니 뭐가 됐든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이런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만만히 본 걸까요? 아니 그냥 도대체 애초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산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저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연인이든 그냥 친구든 제 마음을 열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성격이거든요. 방어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아니 믿고 지냈던 친구도 이러니까 앞으로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후기 있습니다. 3부 안 넘어가요. 댓글 1번 이렇게 하나씩 겪으며 사람 보는 눈도 키우는 거죠 뭐. 뭐 어쨌든 가니 알되기 전에 조상님이 도왔으면 된 거지 뭐. 2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도 요즘에 생각되는 게 친구 관계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한다. 바로 이거예요.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그러다가 몰랐던 실체를 알게 되거나 혹은 싸움을 한다든지 혹은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일로 혹은 서운한 일로 하루아침에 연을 끊어버리고 또 많은 일도 있고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친구라는 건 그냥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보는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3번 이제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격하게 공감하고 갑니다. 실은 저도 최근 이런 걸로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친구든 남자든 도대체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후기 어머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많이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보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저 대신 욕도 오지게 해주신 덕분이 너무 거지같았던 제 속도 지금은 좀 많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용과 별개로 그 이후죠. 이놈이 했던 예전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곱씹어보니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에도 사실 사귀던 여친이 임신을 시켰다더라. 누군가가 이런 나쁜 소문도 많이 돌았고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친구로서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확인을 해봤어요. 야 이런 이런 소리 들리던데 너 진짜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완전 부정을 해요. 진짜야? 이 말 맞아? 이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한 번이라도 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맞지 얘가 나한테 그랬던 적은 없지 이래가지고 그냥 믿어주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제 의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촉은요. 자꾸 그 이혼녀라고 했던 어제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방금 말한 그 전 여친이고 또 꽁꽁이라고 하는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 진짜로 이 자식이 아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 카톡 프로필이 정말 한참 동안 어떤 아기 사진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 아는 형의 아들이고 아이가 너무 이뻐서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야 아이고 누가 보면 네 아들인 줄 알겠다. 끌깔깔깔 이랬는데 어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돋아. 어쩌면 이런 제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 마음은 그래요. 인간이 미친 건 미친 거고 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걸 떠나서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 부디 제가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중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정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인간들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하튼 저는 이쯤에서 모든 신경을 끌 거고요. 많은 분들 말씀처럼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알게 돼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예요. 톡 차단했고 번호도 이미 지웠습니다. 이제 영원히 볼 일 없을 거고 제 인생에서도 천천히 지워야겠죠.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뒤에 댓글은 없어요. 글이 지워졌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아기 사진을 자기 프로필에 올렸고 또 누군가를 임신시켰다고 하더라라는 소문도 들렸고 또 친구한테도 나 누구랑 결혼할 거다. 결혼할 여자 만나고 있어. 이런 말을 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같은 동일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근거가 있죠. 그걸 떠나서 야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거의 부부고 지금 집을 새로 들어가니 많이 이루고 있는 마당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거는 야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짜 진짜 나쁘다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악마도 박수치겠다. 대단하네요.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걸러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